오늘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정리해서 피드백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이겨봅시다? 포토 관련해서? 포토 관련해서 있나요? 그냥 배열한 레어가 있으면은 확연히 뭔가 배열한 레어하고 발랐으면 좋겠고 일단 배열은 좀 촘촘하게 화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아예 화장도 화려하지 않고 두 이상도 화려하지 않고 되게 기본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못생긴 건 아닌데 제일 안 예쁜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배열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서 아예 안 예쁜 모습이 어떻게? 제가 화장을 하면 되게 막 인상도 제가 많이 바뀌고 화려해지고 그러는데 정돈이 되지 않아도 머리가 이렇게 막 피날려서 좀 메시게 해도 그냥 그렇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뭔가 막 엄청 야한 느낌은 전혀 안 되고 조금 그래도 배열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그게 헐벗은 상태라는 뜻이다 보니까 뭔가 노래 자체도 딱 파트 1만 제가 가사 참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안 들려주셨던 이야기들이라고 담겨져 있어서 뭔가 안 보여줬던 모습들이 담겼으면 해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드레쉬하고 반짝이 있고 시크하게 입고 그랬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그냥 푸짐한 옷을 입어서 좀 사진으로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자. 참 생생하셨습니다. 자 können陽쯔를 클릭blem 중 방 pensée nicht. , 한 번만요. 왜? 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아. 언제 찍는 건지 모르겠지? 너무 예뻐요. 언제 찍는 건지 모르겠지?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머리를 한 번 넘기면서 카메라를 보내고 네, 싫어라 네 한 번 바로 넘길 내기만 다음 Rio 눈 Продπ Sweet I'm not too easy I might unite 't party I wanted to hang out if you're authorization I'd rather be соответ 지금 일단 연결해서 좀 따고 리본을 연결, 뭐야? 가닥가닥으로 다시 잘라서 날리게끔 할 것 같아 뮤비를 위해서 좀 모았어 나 방금 잼 반대로 뮤비를 위해서 좀 참아! 이럴 때 모어 이러실 줄 알고 아, 그거 참아였나? 먹어, 먹어 죄송한데 왜 이렇게 그 맛은 아닌데 반비야, 언니 이따 집 들어가서 떡을 먹을까, 잠깐? 먹으세요 언니, 잠깐만 나랑 상관없지 않았어? 난 안 줄 거니까 반비야, 반비 이거 메이크업이야 나 원래 이렇게 찍는 거 아니야 나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으면 아까 그 첫 컷 봐요 어떡해 우리 하느님도 마음에 드신 거야? 주렁주? 네 내가 그냥 쉴 때만 마셔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 여기서 나 여기서 첫 광고가 여기서 아이오아이 되었을 거예요. 밴드 몰랐는데 같은 장소에서 정규 2집 솔로가 될 거라는 걸 그랬더니 일단 제가 그룹으로 데뷔할 줄 알았거든요. 솔로가 될 거라고 저번에 생각도 못했고 사실 이렇게 정규 2집까지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고 전혀 못했었고 그래서 지금 되게 신기해. 맨날 컴백을 이 다음번, 그 다음 노트 한 거 진료 없이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랑 안 해봤던 거랑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약간 내 한을 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잘 나왔어요. 너무 예쁘게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때요? 네?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이거 거의 극조된 실시간 극조. 그니까요. 그니까요. 그래서 탑도 이거 아닌데요. 네. 너는 그게 너무 너무 싫어. 예, 진짜 감사합니다. 나도 치즈와 수빈이 다닐 거예요. 나도 치즈와 수빈이 다닐 거예요. 나도 치즈가 다닐 거예요. 이쁘다. 그것도은 빨라인 것들을 찾아오는 제가 저거? 다닐 시절 중, 내 코를 확대시켜줘 안 드실 거예요? 안 드실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다 벗었어 이번 자켓 컨셉은 뭐다? 배다 아 배요 배요 그래도 못 먹어요 집 가서 시켜볼 거야 원래 의상이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있었고 맘대로 이렇게 있었고 이게 원래 이렇게 원피스란 말이죠 근데 아 그리고 뭐가 여기 하나 더 있었어 이걸 떼고 이걸 이렇게 했다가 납풀거리지 않아서 이걸 던지고 이걸 급조해서 만들고 아 심지어 이것도 뿌려야 돼 이거 이렇게 하나 더 있거든요 원래 이렇게 돼있어 일단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직도 뭔가 답답한 거 같아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제 풀렸어 근데 그 과정을 못 찍은 거 같아서 언니가 언니의 노고가 이게 뭔가 나 풀버려야 되는데 나 풀버리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제 막 새벽 3, 4시까지 전화를 하다가 잤다는 거 끝 안녕 이제 옷 갈아입을게